세 번째 배틀 세 번째 배틀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세 번째 배틀 여기 있는 비보이분들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배틀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넘버 비보이분들의 세 번째 배틀입니다 첫 번째 배틀 비보이는 배틀 비보이 누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비보이들의 형님은 비보이 파이널 네, 네, 네 네, 네 멋진 배틀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기싸움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 드롭더 뮤직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두 분에게 완전히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예, 예 예 좋습니다 어깨, 너희 슬퍼가 좀 많아 봅시다 비보이 뮤직 렛츠고 앤 데빌로 디엘 렛츠고 비데이 카드, 필상인가요 예, 예 예 예 예 오케이, 기려도 그 모습이 제보이 시기 바랍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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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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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넘어다니 음악을 넘어다니 음악을 넘어다니 음악을 넘어다니 음악을 넘어다니 nie가와 네 분이 música에 히힣 적춰 RF 히힣 연kę 다시 한 번 수고한 두 번의 미국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줌마 승자는 한 명 뿐이라는 거 네 한 명은 떨어집니다 바로 아 라운드 라운드 조교 저지스 3 2 1 2 3 4 5 5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